잠깐만 근데 우리가 이걸 그냥 먹어도 되는 거냐고 아니 이게 뭐. 뭔데요. 일단 그냥 먹어. 이건 다 없애는데 뭘 갖고 가서. 근데 안 먹을 수는 없지. 먹는데 미션이 없어. 아니 혹시나. 저번에 치킨 같은 그런 거 아니야 또? 누나. 야 선우가 일단 물부터 끓여라. 아 물부터. 물을 올려. 아 잠깐 이거 먹는 대로 나중에 뭐 있을 것 같아. 그래도 여한이 없지. 어? 그래도 여한이 없지. 그럼 여기서 배 채워야지. 근데 눈 앞에 있는데. 그럼 우리가 둘 중에 하나 하자. 아예 다 먹거나 아예 말거나. 그럼 아예 다 먹자. 아예 다 먹자. 아예 다 먹자. 다 먹자. 한 번 돌릴까요 그러면? 한 번 돌릴게요. 됐어 됐어. 좋아. 먹자. 먹어 먹어. 형님 김밥 데올까요? 이렇게 아 이렇게 쉬운 게임이야? 그래. 내가 볼 때 이거야. 틀리면 기싸 되게 한 게 쉬운 거야. 먹을게요. 컵라면 뭐 드시겠습니까? 저 그냥. 네 개. 네 개. 네. 안 먹어. 아니 난. 먹어버리네. 여기서 오빠가 좋아하는 거는 긴 계란. 아 그럼요. 저 우선은 소세지 하나 먹고. 아예 안 먹으면 별 문제 없는 거야. 이건 하나 먹자. 오랜만에. 이거 너무 맛있어. 야. 야 짜파고. 그냥 아무 소금을 안 찍었는데. 야. 야 짜파. 너 전혀 재수 없는 소리 한다고. 아 진짜 짜파. 누가 짤 판단 짠대 이거. 갑상머리에 이런 사람 꼭 하나씩 있겠어. 우와 라면 일단. 맛있어. 호추참에다가 계란 올려 먹잖아. 진짜 맛있잖아. 아버지 나왔습니다. 아빠 드세요. 고기만 넣자. 음. 잘 치다. 내가 팀자를 그냥은 안 먹는데 김에다 이렇게 싸먹으면 맛있다. 아 그 맛있지. 맛있다. 잠깐만 참치를 요리를 좀 넣어도 돼? 겁나 맛있지. 야 이따 막 기름 넣는 거 보소. 약간 참치 김치찌개 느낌으로 먹는데. 이게 오버가리지 뭐. 이렇게 먹으면 어떤 형벌이 내려서. 형벌이 아니라. 전에는 밥을 방해가지고. 먹을 줄 알아. 이현이 표정밥을. 근데 지금 먹는 거 얘기해도 재미없죠. 그러니까 언니가 대화를 못 기네. 공부도 좀 하고 오시지. 우리 이 얘기로 그냥 한 번 셀 수 있는데. 평소에 간식 뭘 드세요? 견과류? 어? 맞아. 견과류? 어? 어? 봉지 견과류 이런 거? 어? 봉지 견과류. 간식 간식. 한봉 뭐 아몬드 한봉지 이런 거. 어? 암건조 오줌 먹을 때 먹는 거 아닌가? 하하하하하하. 간건조 오줌 너무 잘 어울리지. 치킨 나오기 전에 간단 먹는 거 아니에요? 그치? 에피탈 좀. 이렇게 먹을 거 앞에 있으면 이렇게 행복하다. 근데 먹기는 먹는데 뭐야? 간식이랑 뭐가 있냐고. 간식이 뭐가 있어. 근데 더 웃긴 거 그냥 준 건데 우리끼리 이런 거일 수도 있어. 하하하하. 그럼 우리도 다 팔 들어 다. 하하하하하하. 못 먹을 일 없지. 아니 안 먹을 거면 왜 줘 이거. 그렇지. 우와. 많이 잡는 고기가 힘든 것 같아요. 어느 날 가 señorita 정말 점점 궁금해서 이런 거. 안 keen하게 뽑?